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스키디 인더스트리즈의 스키디 발리성을 리뷰해보도록 할겁니다 일단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스키디 신제품이 나오긴 나왔어요 스키디 쥐였던가 트레이너 블레이드 쪽에 눈코입 달려있어서 곰돌이같이 생긴거 있었는데 그것도 귀여워서 괜찮긴 했지만 제가 그 때 당시 이 친구가 해외배송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나는 흰색 발리송이 필요해서 이걸 구매를 한거니까 일단 먼저 이 발리송에 대한 간단한 스펙부터 알려드리자면 얘가 좀 큰 편이에요 레플리칸트랑 요정도 크기 차이 정도가 나고 그리고 두께를 비교하시면 이게 저 카메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요정도 두께 차이가 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레플리칸트보다 약간 더 작은 싱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 되게 심플하게 생겼죠 핸들은 아무 무늬도 없고 그리고 블레이드를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있어요 트레이너 구멍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가 보면 여기 스키드 로고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있더라구요 저는 스티커가 아니라 약간 도색 이런게 돼있는걸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얘는 이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디자인을 레츠레스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레츠가 아예 없는 저는 애초에 뭐 발리성을 들 때 레츠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재질이 플라스틱 그 PVC 그 재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PVC라는 재질 때문에 장점도 되게 확실하고 단점도 되게 확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영상을 좀 돌리는 영상을 좀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리성이 좀 밝은 색일수록 이게 영상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 잔상이라던지 이런게 굉장히 잘 나오는데 얘는 특히나 블레이드까지 흰색이라서 블레이드도 PVC기 때문에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구요 사실 저는 색깔 때문에 샀어요 제가 강좌를 할 때 보통 검은색 천에다가 배경 천에다가 흰색 레플리칸트를 하는데 핸들은 하얀색이지만 그래도 블레이드는 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색이 특히 약간 제가 강좌를 찍을 때 조명도 쓰고 하니까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얘가 좀 잘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회색 도색을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점이었는데 이 스키디발리송은 블레이드까지 완전히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장점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뭐랄까 빌드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마감 처리라던지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라던지 핸들을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점이랑 거기다가 이 친구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한 2원즈 정도? 한 50g에서 60g 정도 나갈거리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손에 대한 무리가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금속 발리성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 발리성에 대한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단점은 첫 번째로 무게예요 무게가 너무 가벼워 이게 손에 무리가 안 간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가볍다는 게 이제 좀 무거운 거 금속 발리성에 쓰던 분들이 이걸 쓰면은 굉장히 가볍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돌리다가 튕겨져 나간다든지 적응이 안되면 그런 일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건 약간 취향의 차이긴 하지만 뭐 네 그건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제 약간 조잡한 느낌이 없지않아 있어요 일체형에다가 젠핀 형식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라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발리성이었다면 굉장히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플라스틱의 한 개죠? 약간 조잡한 느낌이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이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가볍다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만한 발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밝은 색깔 블레드까지 흰색인 발리성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발리성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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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